이리와요 유비비 지성이 가자 지성이 그럼 저 이제 집에 가도 되는 안돼 깜짝아 저거 사람이야 어 어 여기에 와 깜짝아 와 진짜 깜짝아 이따가 여러분 이제 지성이 밖에 볼래 안 무서워요 밖에 볼래 아 미쳤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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